25만 4,1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자비스입니다. 자비스, 은, 은 동사는 엑스레이 이용한 비팍의 자동화 검사장비 사업을 연위하고 있음. 주요 사업군으로는 반도체, 배터리, 식품 이물 자동화 검사장비가 있음 반도체 검사장비의 핵심 기술로 19년 11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하였으며 전기차의 수요 및 배터리 폭발로 인한 배터리 검사장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배터리 검사장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폭발물 탐지 슬래시 제거 엑스레이 모듈 장비와 방사선 치매치료 의료기기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산업용 부품 검사장비와 식품 이물 검사장비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연위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IBKS제 5호 기업인 수목적과 합병함 대시 주요 제품군은 두 차전지, PCB, 반도체 등 산업용 검사장비인 X-SCAN과 식품 내 금속 및 비금속 이물 검사장비인 F-SCAN으로 구성된 대시 엑스레이 및 머신비전 검사장비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주, 자비스 옵틱스와 중국, 베트남 법인을 종속기업으로 보유 중 재무 대시 주력인 식품 이물 검사장비의 공급 확대와 함께 신규 두 차전지 검사장비의 수지 물량 증가 등으로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크게 신장 대시 외형 성장에 힘입어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크게 완화되며 영업이익 전년동기 대비 흑자전환, 무형 자산 손상 차손 제거 등으로 순이익도 흑자전환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국내 고객 사양 반도체 검사장비의 납품 본격화, 식품 이물 검사장비 및 두 차전지 검사장비의 수요 증가세 등을 통해 외형 성장 지속될 듯. 2022년 12월 19일 기준 장마감, 자비스의 시가 총액은 394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자비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426위입니다. 자비스의 상장 주식수는 2,218만 2,217주입니다. 자비스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자비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6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9.5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3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32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5.1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8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4.04배 43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억원, 마이너스 19억원, 마이너스 4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3억원, 마이너스 67억원, 마이너스 50억원입니다. 자비스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98번지 02%사인이고 유보율은 329.65%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52.17이며 전일 대비해서 7.85-0.3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7.22이며 전일 대비해서 0.19-0.0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비스의 2022년 12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77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780원보다 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76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비스의 종가는 1,775원이며 주가가 자비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비스의 종가는 1,775원이며 주가가 자비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자비스은 거래량 3만 3,350주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9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8,139주, 하나증권에서 5,017주, UBS에서 3,430주, 메릴린치에서 3,161주, 한국증권에서 2,70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9,501흔 7주, 키움증권에서 7,797주, 한화에서 4,501주, 미래세증권에서 3,827주, 삼성에서 1,99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8,04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756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비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10,913주,που원을 invit equal 1,964주, 전ali 10,913주, 세대ус각